당신은 어제 남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두드림 맞고 그랬다 아이오거 에이 몰라 몰라 기억 안 난다 아이고 술 그 많이 쳐먹었는데 뭔 기억을 하겠노 그 진짜 내 술 쳐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넌 누구야 이래가지고 주인이랑 싸우고 우더 터지고 저건 진짜 아이고 저건 술 쳐먹을 때마다 남의 집 들어가서 주인한테 우더 터지는데 죽지도 않노 저건 진짜 아이고 맨날 쳐맞아가 한쪽은 뻘긋게 되고 한쪽은 버럭게 되고 뭐 당신 얼굴에 신호등 달았는겨 그 진짜 동시 신호 작살나네 그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니 대체 어느 뿔에 장단을 맞춰야되요 건너가야되요 말아야되요 이거 진짜 아이고 빨간물 파란물 동시에 켰는데 어떻게 길을 찾노 그러이 집을 몬 찾아오지 이 양반이거지 아이고 맨 아이고 맨 아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아 근데 강복아 그래 니 시간좀 있나 뭐? 내 도로 건너가 밭에 가야되는데 니 좀 따라가자 뭐라고? 그 도로에 신호등이 없거든 아아 마 진짜 올밤 마 가라 니마 강복아 강복아 큰일 났다 지금 수락이가 교통사고로 쓰러져 뜬다 그래 수락 씨요 있잖아요 살아 인네 내려보자 그래 넌 뭐하노 나와라 그래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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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보자 아이고 인간들아 어떻게 한시도 안 빼놓고 술물국리만 하고 있노 그 진짜 삼촌 삼촌 좋았습니다 어휴 아이고 아이고 니가 이시간에 어? 왜 안일고 삼촌 그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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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번에 그 가수 오디션 보러 나갑니다 이야 네 오디션 나가나? 네 네 꿈이 가수였나? 네 이야 삼촌 어 어 그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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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보죠 안 들어보죠 안 들어보죠 이야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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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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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기쁨이야 이야 합격 이야 이야 니 막 니 놀이 진짜 잘하네 당신 지금 미쳤는겨 아이고 귀빵매이 쳐맞더만 고막이 나갔나가 이거 진짜 당신 귀는 멀쩡한겨 이거 아이고 멀쩡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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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노 뭐하노 지금 뭐하노 멀쩡한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이요 거 그래 조카야 예 사실 이거 삼촌 꿈도 가수였다 가수 어? 그럼 삼촌도 노래 잘하셨습니까? 당연하지 삼촌 노래 얼마나 잘했는데 삼촌 노래 딱 부르면 온 동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아이가 이야 그 도대체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? 계란이 왔어요 아아 아 얼마 진짜 어이 내가 그 노래 불렀나 어? 아 찹쌀뜩 당신 내일 새벽에 확성이 들고 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 다 깨왔다 아이요 그때부터 별명이 신호등이었다 아이가 사람들 다 나아가지고 막 두드립해가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되고 해가지고 진짜 어이 내 별명이요 그 왜 나아? 어? 그럼 뭐였습니까? 그 삼촌 별명이 오디오 했다 오디오 그 노래 잘해가 오디오였습니까? 음 집 못 찾아가 오디오 맨날 술 처먹고 우리집 오디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좋다 어? 노래 잘해서 오디오 맞다 그나저나 삼촌 그래 요즘 가수하려면 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데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입니다 조파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? 먼저 출발을 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게 아니다 일단 출발을 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거다 아이고 그럼 당신 대체 언제 출발할건겨 그 진짜 아이고 뭔 놈의 출발 준비를 한평생을 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 악놈 당신 출발하면 아이언맨 따라잡겠어 그 진짜 출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강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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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왜 안드리고 야 너가 조카 가수 준비한다는 소문 듣고 네 한마디 해줄라고 왔지 빠르네 아이고 그래 아재가 한마디 해줄게 예 그 요즘 대세는 후쿠송이다 반복적인 멜로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? 계란이 왔어요 아 오랜만 진짜 다같이 후쿠송 불러볼까요? 둘 셋 계란이 왔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수락이야 집을 가라 인마 간다 간다 아이고 근데 재수씨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요 아아 어이 뭐하노 지금 둘이 어? 나가라 그냥 전혀 내 집이다 니가 나가라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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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이고 나가라 나가라 쳐맞고 아이언맨처럼 기이 들어오겠지 하지 말라고 오 맛있다 강복아 강복아 저 큰일났다 강복아 니 얘기 못들었나? 니 조카가 저 왜요? 아아 니 조카가 오늘 힘드네 네 내보자 그래 어이구 이 술꾼들아 술꾼들아 진짜 어이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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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